음악 대천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한 현장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29년이 지났지만 동서독 주민들이 느끼는 차이는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적인 격차는 줄었지만 정치적인 갈등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는데요. 뜨거웠던 집회 현장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필리핀 교도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